시작 시작합니다 야 오랜만이네요 자 저번에 저블러스에서 버거 걸린거 찍었었죠 버거 걸린거 찍었었는데 아 초계가 됐습니다 초계가 됐구요 그 찍은 이후로도 매일 접속해서 매일 녹아다 했어요 63을 찍었구요 이거 녹아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오래 한거 같거든요 그런거로 야 근데 난 끝까지 보고싶긴해 진짜 진짜로 보고싶어서 시작한거니까 가보자 웹을 얘네가 업데이트 9버전인데 찾아봤어요 또 나름 나름 찾아봤어요가 아니네 끝났네 게임이 끝났네 야 가봐 아 끝났네 웹이 끝났네 어 이거 게임은 끝나네 어 어 저번 버그 이후로 한 것도 안갔습니다 수렴만 잘 되겠구요 설마 하나는 이기겠지 어 66밖에 안돼? 내가 이기는데? 통하네요 통하네요 번개 아이고 오늘 보내지는거냐 진짜로? 실화냐? 쟤도 쟤도 보내줘야되지 않을까? 아 제발 진짜 용춤추세요 제발요 제발 용춤춰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말도 안되잖아 어 돼요 좋아요 시라기는 좋구요 어휴 마비 어 이겼네? 뭐지? 기간 그간 수련의 상관가? 쉽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왜 연달아 덤벼? 재수.. 아이 짜증나게 뭔짓이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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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포코일 나름 없글 해놨습니다 매일 일과를 했는데 그 도는거 있죠? 잼 도는거부터 다 돌았거든요 매일매일 돌아본사람만 알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매일매일 도는데 미치는줄 알았거든요 자가쟁스 그지? 뭐야 어 뚜껑 마비 걸렸구요 잡자 그냥 어 나보다 빨라? 마비 걸렸는데도? 와 그냥 잡자 그냥 잡자 어 에스퍼잖아 실적으로 잡으면 되지 메가 핫쌈으로 잡고 어 전부다 많이 올려놨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들어가있던 게임이기 때문에 잡아 반핀 됐냐? 뭐 한 대 맞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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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포도 빠르다고? 아 빗나갔구나 왜 빗나간거야 아 사거리가 사거리란다 그 명중유리 아 아 걸구요 이게 잡죠 얜 투자한게 얼만데 아 이러면 안 이러면 못잡지 간 간 제발 잡아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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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데 빗맞으면 어쩌라구요 이씨 잡아 어머 저런 저런 못 이겼잖아 오 암 야 너 빠를거 아니야 일단은 흐 망각 혼돈 파괴 망각 좋아 잠드는 애냐? 방어 떨어뜨려주고 아 내가 널 어찌해야됐냐 울리로 때려야되잖아 다행히 임멸그리기가 물리거든요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할 편이지 그치 버틸 수 있어 그치 쓰레기 게임 자세하게 보자 자세하게 보자 어떻게 바로 풀리냐 회복을 하자고 일단 아 회복을 하라니까 그걸 왜 던지니 중국어라서 못 알아들었네 아이고 아이고 중국어인 줄 알았으면 저와 저기 자세하게 보자 생각나게 보자 그치 이 깨끗하게 보ра 크리! 그때도 못 잡잖아 풀죽어! 아아아아아아 그만 자 내가 내가 도망간다 내가 도망간다 내가 내가 더러워서 간다 아이씨 다시 마지막이야 진정하자 마지막이야 고통스러웠는지 당해본 사람만 알기 때문에 고통 그 자체였군 혐.. 혐오부 혐의였거든요 그간의 그.. 수련? 보여줘 수행의 성과 보여줘 잡자?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니 이거는 러스겸 써 주웠고 안전하게 나오고 게이득 보고 마비 걸렸고 게이득이고 빠르고 빠르고 빠르면 달고 소용없고 개꿀이고 맞지도 않았고 너무 달콤하고 그치? 풀도 죽고 깨물어 어 뭐야 어 야 뭐야 이 와규가 풀려 됐어 잠수는 됐어 마지막 거 야돈 야돈 야돈한테 안져 절대 안져 그치 막 떨어지고 맞고 어 버틸만해 때려 그치 이렇게 한 칸 가져가고요 조용해지는 거 갑분사 좋죠 가자 내려와 아 설마 내가 착각한 건가? 이맵이 끝이 아닌가? 그렇다면 방법이 있지 요렇게 가는 거지 여기가 끝이잖아 NPC 써트려야 갈 수 있어? 잘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보자 NP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여섯 명 잡으면 이 게임 끝나거든요? 할 수 있어 어 지금이라면 뭐든지 돼 레벨오프터 시키자 견종 잘 뽑아야돼 마침 요즘 녹아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조조도 카드 때문에 녹아다 해야 되지 디소체도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마침 적절하게 딱 끝나갈 것 같다 제가 설정해놨구나 아니 껐구나 설정을 아우 씨 그치 아 저거 다시 해야돼? 아니 할 수 있어 제발 나와줘 제발 제발 아직이야 제발 그치 나왔고 그치 됐어 자 이제 이걸로 엔딩 간다 자 이제 이걸로 엔딩 간다 스토리 스토리 크까지 안 맞는 거 확실합니다 레벨.. 레벨 배런스 잘못 짰어 가급 유도를 위해서 계속 뺐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 레벨 배런스 잘못 짰거든요? 80번 저기 윗동래곤 해드리고 됐어 뭐야 왜 벗겼어 아 잠깐만 잠깐만 예매한 애가 나왔는데? 아아 잠깐만 도구로 쏠 거 아니야 도구로 쏠 거 아니야 그럼 난 다시 강철로 바꿔주고 아니? 아니? 무조건 죽잖아 파르센 얘도 죽잖아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어른보다 낫겠지 쉬러 펀치냐? 방어력 감소 너가 너가 대신해줘 너가 메가 시저크로스로 잡아줘 그렇지 메가 시저크로스 간다 믿고 있어 물리계통이네 딱 맞게 그렇지 받으면 하죠 그렇지 그렇지 야쿠아텔이었구나 메가 시저크로스 가자 껍질깨기 후회할텐데 안하겠구나 한방에 죽냐? 제발 남자라면 아아아아 제발 믿어 믿어 제발 믿어 제발 아 아아 전부 한큐냐 설마? 너라면 몰라 버틸거라고 믿어 제발 아 제발 정광석화 야아 정광석화 아 얼음 무조건 죽잖아 몰라 빛나갈 수도 있어 별일 없고요 극협이고요 자 생각을 해보자 거부강인데 거부강은 파르셀이 나올거란 말이죠 전기 내야지 전기가 나올텐데 한 번 더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범퍼 걸테고 그치 너가 가서 죽어 최고의 싸움이야 최고의 싸움이야 힘내야 돼 최고의 싸움이야 힘내야 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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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비가 내리고 아아 400은 뭐냐 아아 망측하기 그지없다 진짜 파르셀룡을 아껴야 돼 내가 가 내가 시작으로서 간다 내가 내가 시작으로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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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간다 버텨줘 제발 아아 얘가 일대로 잡고 고생을 해보자고 맞고 어 버틀만 해 한 번 더 해도 잡지 어 잡지 카르셀 너가 해야지 갑자기 깨냐? 아 깬 깨는구나 10만 볼트 버티면 돼 그치 이겼다 그치 한산 한선 한산 뭐? 사나는 넘었구요 그만 조용히 있고 빨리 넘어가 그만 조용히 있고 빨리 넘어가 빨리 구전쪽이야 여기 인간들 작은 작은 섬 하나 둘러싸는 내 구성 좀 봐 마지막이라고 아주 막 던졌어 이거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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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는 에이스 잡니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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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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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개사기 명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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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인데 이렇게 안 닮으면 어떻게 말이 돼 이게? 아 죽어라 일단 개사기야 개사기 핵사기야 진짜 메가 정광석화 가자 보여줘 정광석화 힙을 보여줘 아 아 아 15요? 됐어 됐어 잡았으면 결과적으로 만족합니다 난 여섯 마리잖아 물론 에이스는 세 마리지만 시조 크로스 페어리 오냐? 어 명상 쓰면 그냥 바로? 아 명상 써도 더 세구나 이거야 이거 문포스 아 버텼어 버텼어 저거 써 크립트민 잡아 어 어 어 어 어 다행이다 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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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석 잡을게 아 시겁했잖아 잡았고 루카리오 100% 죽잖아 버프라도 걸어봐 일단 루카리오 잡을게 없는 셈프가 재워 재우고 번개 쳐야지 뭐 그치? 버이게! 으아 한번만 야 이건 안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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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발 아니 뭐 전멸이야 이러면 제발 사이브 키드 6 6? 왔냐? 그치 아 가자 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 몇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몇 명 남았어 몇 명 남았어 왜 이렇게 힘들어 몇 명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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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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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응 아 너무 강해 4명 10만 볼트 10만 볼트 다행히 셋이야 마지막 애가 쓸까봐 그게 불안한데 잡고 다행히 잡고 먹히는 적이라 다행이야 화상만 안 걸리면 돼 그치 그치 야 어떻게 누려서 얘가 나왔냐 나야 좋지만 매삼으로 잡을만해 나 자 속도 자 속도 어떻게 좀 해봐 잡았어? 그치 뭐 한거냐? 왜 안 맞냐? 어유 야 딜 좀 봐라 풀죽음 의미 없죠 잡았다 3개 3개 3명 남았어 제발 3명이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딜 좀 봐 내가 걷는 쪽이 내가 더 유리하다 안 맞았죠? 난 맞았고요 세 벗음 잡고요 아 내가 더 빨라진 않을 거 아니야 아유 씨 광중맞게 죽는 거 봐라 번개 뺏고 번개 뺏다는 게 중요하지 깨물어 폭진으로 죽이 내가 더 쎄 더 쎄 거야 분명히 그치 두 배 쎄다 체력도 내가 더 많고 몇 명이야 네 말이야? 아이 씨 네 말인데 자폭고에 간 거야? 아 독 아 독 더럽게 아파 독 어 같이 가겠는데 나 아 아 이거 모른다 모른다 이거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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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저크로스 나 모른다 얜 잡을 거야 분명히 거의 100% 잡았다고 확신하고 있어 명상 어 쉐도우볼 저건 아닌데 하필 불이야? 아 더럽게 센 놈 나왔네 심지어 아 못 이겨 번개 잡을 만에 없어? 안 죽자 안 죽자 방해 죽는구나 아 죽는구나 아 걸려봐 아 아 죽는구나 아 제어봐 어머 세상에 맙소사 풀죽음이요? 심지어 화염 업리가 있다고? 어 이거 3대 3인가? 거지가 꿈을 알지 지나갔고 잡았고 잡았고 꼰치 한 대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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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대만 더 먹여주세요 아 그치 아 아 아 갓 코코일 좋아 어 잠깐만 잡을 수 있냐? 잡아야 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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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제발 제발 잡아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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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그것만 잡으면 돼요 제발 그쵸 잡아주세요 그쵸 어 라인테일만 잡으면 된다 아 라인테일 라인테일 어어 바닷가에서 화창하다리라니 바닷가에서 화창하다리라니 훔치고만 무조건 이겨 설마 이걸 치겠어 설마 그치 100%야 제발 이거 치면 안 돼 몇 명이야 두 명이야? 엔딩까지 둘 근육맨 근육맨 바꾸겠지? 안 바꾸니? 타지할 거 아니야 타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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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네 일단 얘 잡았으면 나쁘지 않아 두 방울 잡으면 그치 어 많이 이득이야 다 뭐야 근육근육 메쉬다 오 오 쇼크로스 안 통해? 아 맞다 맞다 벌레지 벌레 차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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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비행 메가 비행 아니 야 체력 나보다 천 높아 와 왜 안 때리냐 오 야 쉽게 가겠는데 가자 아 소리가 너무 좋아 바꾸자 아 보다 바꾸자 그치 훨씬 강하지x2 훨씬 강하지 두 대면 끝나지 난수라면은 크리가 한 번 뜰 거야 방어가 떨어지던가 이번에 크리가 뜬다는 거지 그치? 어찌 됐고 이기면 됐어 뭐야 길동무? 길동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바꿔 혹시 몰라서 눌러봤다 나를 다시 마의 세계로 눈채어널라고 하지마 엔딩 볼 거야 제발 엔딩이야 너만 잡으면 몇 명이냐? 킹크랩 일단 쓰레기 나왔고요 다섯 마리요 일단 안 맞았어 좋아 일단 하나 잡았어 쉽게 잡았어 얘는 용춤 쓸 거잖아 무조건 잡아 용춤을 괜찮죠 이거? 갈로우스 내면 되죠 다음에 갈로우스가 상대가 용춤을 쓰면 그게 내가 문제인데 갈로우스한테 다 털리는 거 아니야? 너는? 자세가 가자 일단 둘까진 문제 잡았어 여기까지는 좋아 좋아 문제 없어 용춤 쓸 거란 말이야? 용춤 쓰고 한 대 맞고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인데 난 강철 타입을 믿어 그쵸? 그쵸? 난 믿어 죽여 그치 어? 아냐 이거는 내가 넌 내줄 수 있어 떨은 마음으로 내줄게 자 정응 석화 있으니까 정응 석화 두 마리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제발 게로우스도 아직 반패 남았고 에이스 오브 에이스잖아 아 저거 어떡하지? 이거 센데? 놔주자 망란 용이요? 감사합니다 번개 없지? 용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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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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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니 어려움 없니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맞춰주세요 한번만 더 맞춰주세요 제발요 그쵸? 아 제발 근데 안 죽었어요 이거는 이 슬기다 먹이를 준다 혼란이 올 거야 하지만 혼란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정서가 정서가 그치 너가 이거 할 게 없어 11%로 잘했어 잘했어 할 거 다 했어 걸고 있냐 싸우자 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엔딩인가 봐 진짜 엔딩인가 봐 제발 진짜 저서가 벽을 넘었다 벽을 넘었다 엔딩인가 봐 엔딩이야 엔딩이야 아 야 거길 왜 왜 들어가니 그래 마지막 맵 이렇게 짧게 쳐 놓으면 느낌 딱 와 엔딩이야 엔딩인가 봐 진짠가 봐 엔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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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냐 챔피언룩도 실화냐 엔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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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요 님들 챔피언전이야 좀 있으면 엔딩이라는 거지 곧 있으면 아 엔딩이야 드디어 엔딩이다 다음에 엔딩 봅시다 어디까지 얼마나 한 거야 그러면 8명만 잡으면 엔딩이야? 챔피언도 두 번째 파트도 있나?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자 엔딩을 볼 것 같네요 자 그럼 녹화 여기까지 하죠 뿅